제가 생각하는 세븐틴은 앞으로 더 이룰 게 많고 이룰 수 있는 게 많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룰 것의 시점 처음을 그 이룰 좀 한 명이겠지 그치 서비스 드리겠습니다. 반상 좋잖아 지금 반상 딱 좋잖아 반상 좋잖아 반상 좋잖아 반상 좋잖아 반상 좋잖아 아 재밌어 재밌어 아우 나 슈아 형한테 미안하네 아우 고시 씨 고시 씨는 특별히 제가 서비스 드리겠습니다. 하하하하 네 나 안 좋아졌어 나한테 다 말해 야 벅 정지 야 벅 정지 야 넌 야 웃긴 놈 하잖아 연달이야 야 웃긴 놈 하잖아 야 이거 아 아니야 야 야 야 잠깐만 나 지금 이번엔 보승관 하하하하하 모이 모이 뀡 모이 모이 뀡 카치이 형 맞추어야 합니다 카치이 형 맞추어야 합니다 카치이 형 맞추어야 합니다 아 뭐야 카치이 형 말 들었어 형 뭐 나왔어? 뭐 했지? 그래서 내가 지금 카치이 씨에다가 그러고 도겸이 나 두 개 못 들었어 카치이 형 카치이 형 카치이 형 카치이 형 카치이 형 여기가 전화번호 적혀 있는 거야 전화번호 적혀 있는 거야 카치이 형 아 귀여워 귀여워 카치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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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아서 버논아 너가 마피아 아니어도 난 너 죽일 거야 왠지 알아? 열심히 하잖아 너 이렇게 노력이 헛되게 될 거야 가면에 앉아 있었어 와 진짜 섰어 미안하다 아니야 섰어서 해도 없어 아니 나 왜 하나를 죽인 건데? 이미 그게 짜여져 있어 와 진짜 여기가 전화번호 적혀 있는 거야 전화번호 적혀 있는 거야 수랑이 아니 내가 슈아 형이랑 뒤뜰이랑 진짜 X 했거든? X 했어? 야 카리 때문에! 너 X 했어? 너 칼렉스 쳤는데? 너 카르라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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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 싸우는 거 x 네가 김 능나구 그럼 x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싸우는 거 싸우는 거 x 안 믿어 도움들어 성성을 빨리빨리 진행하려 그래 야 좋다 이게 예능 단계인 사람이다 진짜로 안 했어 진짜 아니야 승가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걸고? 누굴 걸어 사람 안 걸어 하지만 아니야? 아니야? 어, 진짜 아니야. 야, 그거 아니면 그냥 빨리 자수하고 끝내고 가자, 지금. 바베큐판. 우리도 지금 운종 면허 좀 따서 와요? 아니야, 아니야. 파이팅! 할 수 있어요. 그들이 벌어지고 있는 여기가 어디죠? 우리 집. 아멘.